오오 동희야 동물친구들 많으니까 좋아요? 요 이거 뭐예요? 몰라요 근데 엄마가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? 왜 엄마가 뒤에서 감동받았어? 너무 많아서 누구한테 갈까? 너무 무서워 안녕 지금 당근 달라고 화났어 동희 또 주고 싶어요? 동희야 옆에 친구도 한 명 더 줘야지 도망가고 있어 하나 더 줘 당근 동희야 주세요 여기 안에다 넣어주세요 그치 그치 동희야 괜찮아 거기다 손 넣어도 돼 빨리 도망가고 있어 빨리 도망가고 있어 내가 계속 유혹할게 동희야 그 친구 줘 그 친구 줘 빨리 빨리 줘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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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희 왜 보기만 해 만져봐 동희도 동희도 인사해 봐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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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오 오오 코요 오 오 오 오 오 슈 오 오 오 잠 보이는 것일지 여기가 나왔지? 우리 딸이다 우리 딸이도 있네 딸이 다가요? 딸이 다가가 딸이 다가가가 애기 고양이는 못 먹었지? 애기 고양이는 못 먹었지? 애기는 안 먹었지? 애기는 안 돼 나 여기 산다 나 여기 산다 나 여기 산다 굳은 뱅다가 나랑 떨어지고 싶지 않아 나랑 떨어진 데요 엄마, 또 에프터 아, 에프터 레이디 도 엄마, 엄마 아, 에프터 아, 에프터 에프터 아, 네. 에프터 에프터 이거 되게 편해 보여 그러네 안녕 동이, 살살 만져보세요 살살 엄마 말고 강아지 만져봐 아무것도 없잖아 동이야, 엄마 봐봐 동이, 엄마 손 어? 퍼빼 아, 에이 나, 소모아 시고 있어 나, 소모아 마비야, 마비 여보, 이쪽으로 좀 돌아봐 오 아, 뜨거 지금, 뜨거 오 오 그치? 좀 앉아줘 여보가 어? 싸운다 싸운다 동이 와봐 동이 누구 불렀어요? 오세요 동이 손이 왔네 동이 또 해봐 또 오세요 동이가 손을 줘도 강아지가 안 물어요 어? 어 고양이 자 여보 여기 어때요? 어 바쁘네 아 진짜 예상보다 동물 많고 건강이 좁아도 되게 신기해 응 근데 우리 여기 예상보다 동물 만질 수 있으니까 너무 너무 행복해 나는 이런 카페 가보고 싶은데 여기는 모든 동물들 터치수 완전 터치수 아 동이 강아지한테 또 먹이주고 싶어요? 네 엄마 동이 먹이주고 싶대 어 왔다 어 왔다 아 확실하게 확실하게 동물 만지면 스트레스받 뭔가 진짜 강아지 애기 만지는 느낌 응 그냥 생각없이 아 좋아 좀 조금 자리가 좁아서 조금 마음이 아프긴 아프고 근데 동물 되게 행복해 보이는데 그래도 동이 많이 만져 동이는 강아지 애기 아니야 이제 동이도 만지면 싫어해 응 다른 집 больше 아빠 먹지마다요 내가 먹고 있었는데 끊이났다 먹지 마 해야지 먹지마 먹지마 엄마 지금 맛있어요 아빠 오빠 여기 앉아요 동이 어디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여보 아빠 우리 여기 온 걸 아시면 흐름이 났다 아빠 지금 성목욕 바라고 부러워지 말고 할거야 아멘